결혼식만 가면 제가 또 떨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초대받아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일주일 뒤에 제가 이분들의 결혼식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데 1990년대 초와 비교해보면 평균 3년 정도 늦어졌고 상해와 같은 대도시일수록 결혼이 더욱 늦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만 하는 나혼이 바로 그것인데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경제적인 것에선 벗어나자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